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완전 시장과 역행, 시장과는 완전 상관없는 상승을 보여준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그죠? 완전 그냥 대주전자재료의 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걱정할 것도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2차전재 관련주들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는 어때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저게 정말 유의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얘네들은 뭐만 하면은 불확실성이니 뭐니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2차전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에다가 불확실하다? 나라에서 전기차 타지 말라고 할 정도 아니면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또 연구원님께서 MNCC, 삼성전기도 어제 굉장히 흐름 좋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 해놓고선 좋은 얘기 해놓고선 뭔 불확실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저런 리포트는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주전자재료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이 구간은 어떻다? 상승과 하락을 보여줌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줌에 있어서 어떤 구간이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의미 없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 방향성을 혹은 못 잡아준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가격대에요. 85,000원에서 10만 2천원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뭐가 다를 거다? 거래가 남다르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1,600억을 내보냈어요. 이때 정도. 1년 넘게 최대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어때요? 고가 다시 한번 갱신시켜줬고 고가에 딱 붙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오늘 흐름은 굉장히 이상적이다.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안착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대주전자재료의 수급도 당연히 좋았겠죠? 무조건 양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매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양봉을 뽑아낼 수는 있죠. 언제처럼? 이때처럼. 근데 결국 다 모여요. 윗골이 엄청 세게 줬죠? 근데 오늘 양매수로 정고점까지 뛰어넘겼는데 정고점이 과연 얼마였다? 요구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때요? 상승, 조정, 상승, 지지. 여기서 내일 장만 좀 사실 좀 괜찮아지고 혹은 또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가지고 좋은 이슈만 나와주면은 요거 반등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아무래도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지만 물론 장이 좋아서 같이 가는 흐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건 시장의 분위기. 만약에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2차전지 장이었잖아요. 오늘 대주전자재료는 이건 100% 장대 양봉입니다. 시장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비리비리해진 건데 요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아침에 리포트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리포트 오늘 없었거든요. 어제 있었고. 어제 있으니까 보시면 양봉 꽉 채우잖아요. 물론 등락폭은 오늘이 더 컸습니다만.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포트 나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대주전자재료. 아니 방금 대주전자재료 리포트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이건 불확실하다. 실적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 실력이 잘 나올 것이다. 는 나중 얘기고 아침에 어느 날 되면은 대주전자재료에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삼성증권, 한아증권, 키움증권 등등 리포트가 실시 없이 쏟아져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에서 아침부터 보여준다. 아침부터 양매에서 보여주고 시장 분위기 2차전이 나쁘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장대가 한 번 가는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10만원에 대해서 안착해주는 게 제일 좋고 빠져도 10만원입니다. 이제는 주가 타점을 하나 올려야 돼요. 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가격 밴드 구간을 한 구간 올려놔야 되죠. 10만원을 뚫지 못한 적이 1년이었는데 그걸 뚫었기 때문에 안착하는 모습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우리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MLCC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가 담당하고 하는 그런 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크고 작은 악재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크해두시면 크게 무리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전 대주전자재료 영상 되게 추가 매수 구간도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무료 종목 신청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링크 있어요. 누르시면 카톡 창 뜹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